잘했어 잘했어 레전드였지? 근데 이미 난 피가 5%야 나도 지금 그래 아 갈증나서 그런거라고요? 너 지금 목말라? 아 그런가봐 아 됐네 나 됐어 꼬메! 아 채웠네 치펠리카니? 치킨을 해먹어버릴까요? 아 치킨 먹고싶다 진짜 궁금한게 치킨을 왜 먹어도 먹고 싶을까? 치킨이니까 치킨은 어째서 먹어도 먹어도 먹고 싶을까? 어 뭐있다 깨진 유리가 왜 있는거야 도대체? 또 나왔네 이 집은 다 털었어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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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금 너무 무거워 우와 만원에 세 마리를 줘요? 치킨을? 어디가 신즈님 동네에 아 한국이야? 어 그런가봐 헬조선이 그런 파라다이스가 있단 말이여? 쩐다 무거우면 나한테 좀 내놔봐 내가 들어줄게 그냥 무거운거 다 줘 무거운거 다 줘 내가 템 반정도 옮겨 그냥 어 다 옮겨 다 잠깐만 어허 아니 이 형이 날 대기시켜 놓은 곳에 필요한게 필요한게 뭐있지? 갑바 망치 세개주고 드라이브 드라이브하 가자마 뒤로도 무거워 어? 뭐야 왼쪽 위에가 130, 110 이게 무게야? 어 어 130까지 들 수 있는건가? 왼쪽이 들 수 있는 무게야? 아냐아냐 110이, 110이 무게야 112 근데 나 왜이렇게 가벼워? 나 왜이렇게 가벼워 뛰는데 이 상황 없는데 나 110인데 130이야 나도 그래 나도 뛰는데 문제없어 전혀 문제없는데? 뭐지? 이게 뭔가 다른 그게 있지 않을까? 설명에서 따라잡힌다고 했는데 무게가 많이 나가면 오 우와 KBJ2378님 할로 고맙습니다 아 아크 제가 안그래도 지금 노녀가 대기했어요 확장팩 나와가지고 개 핫하다고 왼쪽은 말했어요 혼자 하라고 안됩니다 해야됩니다 이번주 주말에 합니다 잘 모르겠네요 아냐 합니다 무조건 합니다 무조건 하세요 아 왜그래 왜 아 하자 어어 여기 지옥이야 여기 지옥이야 지옥이야 여기 개지옥이야 그 지옥에서 내가 널 구원해줄게 조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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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엥 개빡세네 미안 창이 없어 어... 달려가자 달려 나가자 여기야 왼쪽이야 여기야 그쪽 아닌가? 아 그쪽인가? 아 여기야 여기 아 그쪽이네 많이 감각 떨어지셨네 이제 여기 아니야 이쪽 아니라 여기 아니야 여기 여기 이쪽 여긴 맞잖아 아니 또 왜 또 왜 안 돼 어우 바보다 먼저 가 난 틀렸어 먼저 가 그게 안 돼? 거기 스페이스를 길게 누르고 있어 길게 어 안 돼 안 돼 근데 길게 누르고 있어봐 안 돼 왜 안 되지? 여기도 안 돼 왼쪽 했어? 왼쪽 키보드 A버튼 누르면서 하고 있어? 어? A버튼 누르면서 해봐 에이 방향키 설정에서 어 아 나 스테민 없어서 그래 어 미안해 아 그런거야? 어 어 오세요 어 닝구님 날카로운데 왜 안 돼? 와 나 신기하다 아무것도 먹은게 없는데 배가 아프네 아 그 할거야 진짜? 그러면 아 집 집 짓지 말고 해 집 짓지 말고 아니 아니 그러면 어 추석 연휴 때 해 왜 또 내가 3일 밤새 줄게 내가 3일 밤새 줄게 아니요 추석은 너무 늦어요 어차피 할거면은 그냥 따끈하게 해 주말에 근데 그거 알아? 언제 시작해도 추석 연휴 때 하고 있을거야 아니야 내가 지금 추석 연휴 때 추가를 써가지고 지금 내가 내가 치킨 보내 줄게 일본을 갈려다가 못 가고 있구만 발바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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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수심 어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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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모른다 오케이 하나 내놔 하나는 여보세요 나 없어 자 여기여기여기 일로와 일로 일로 잠깐만 아 이거 하나밖에 없네 어디갔지? 여기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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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렇지 하나있어 하나 잠깐만 이게 대화가 아 펜이라는 애랑 대화 헉 애줬는데 아 미쳤는데 내가 내가 억울할게 내가 억울할게 잠깐만 잠깐만 빠져 빠져 좀 더 빠져 하나 잡고 아 안된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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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케이 아 무기가 없어 그래 와무나 무기가 없어 와무나 무기가 없어 아 나 여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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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 형 내가 간다 내가 간다 내가 간다 내가 간다 내가 간다 내가 간다 유인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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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유인해 이쪽으로 빛났어 그렇지 형이 그걸 받아먹고 여기 밑에 있는거 있으면 내가 받아먹을게 보도블럭에 있어 와무나 저기 빨간색 빨간색 죽으네 머리 터지네 오케이 오케이 형 일로와 일로 한바퀴 돌래 일로 일로 한바퀴 돌아 그렇지 아니 빨간색일 때 쏘는데 왜 피해 피해 그렇지 내가 날리고 그렇지 그렇지 와 개힘들어 와 다 엘진다 엘져 와 힘들다 힘들어 붕대가 없어요 어 둘다 둘다 지금 약초가 없어서 붕대를 못 만들었어요 지금 너는 짜져 있어 아이씨 그니까 아크같은거 지형락 걸리기전에 사야지 어 야 야 이새끼야 형 형 진짜 앞에 해야돼 근데 우리 나 유튜브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수익이 수익이 한 5분의 2로 떨어졌어 최근에 5분의 3? 5분의 3? 5분의 3? 5분의 3? 5분의 3? 왜 이렇게 떨어졌어? 우리 말이야 생존 게임 많이 보더라고 사람들이 그래도 그래도 진짜 고마운거는 아크를 찾아 사람들이 많이 그거 하나는 진짜 고마워 아크하는걸 너무 좋아해 아 미친 어 잠깐만 형 나 갈게 아크해야 안해 이따 빨리 살려 하는걸로 아 살리라고 미안해 미안해 아크 안할뻔했네 이놈의 동전은 어따 쓸까 나중에 그걸로 타임 사지 않을까? 이 시대때도 동전이 이 시대때 내가 봤을때는 동전이 담배일거 같은데 누카콜라 아니야 누카콜라? 그럴소리도 있어 엮 펜이 도대체 어디있는거야 이거? 피 묻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괜찮아 우린 더이상 잃을게 없어 어차피 더이상 잃을게 없어 어차피 잃을게 없어 더이상 한마리 더 있어 일로 오지마 피묻어 어 피묻을 것 같애 형 그래가 나무나 내가 갈게 달리는 애야 달리는 애야 발로 싸컷킥에 담아보였어 좀비한테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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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러니까 얘도 진짜 웃긴 놈이다 저 좀비 아닌거 아냐? 물어 뜯는 것도 아니고 좀비인 척 하고 있는거 아냐? 어 나이스 어 뭐야 어 근데 나 지금 너무 아파 헐 대박이다 왜? 한 번에 두 개가 증발했어 창이 방금 내 눈앞에서 공중에서 사라졌어 난 몰라 애졌다 창 없다 이제 그럼 너 무기 뭐 이상한거 두고 있다던데? 뒤에? 등 뒤에? 어 그.. 그걸로 지금 죽이고 있어 지금 아니 자물쇠에 따고 들어왔는데 방에 왜 아무것도 없어 이 사람들아 거기 이제 배 탄거지 이제 미완성인거지 이 미션을 딱 보니까 너희들이 파밍 하려면 하세요 그리고 나는 뭐 다른 데 있을게요 뭐 이런거 아니겠어 절대 집안은 없을걸? 여기 여기 이집 이집에 뭔가 많아보이는데 좀비도 많고 형 거기 가지마 거기 가지마 붐어있다 붐어있어 붐어도 좀비한테 데미지 주나? 어 내 내 내 내 삼지창 또 사라졌어 여기 사라졌어 여기 사라졌어 그래 이제 우리 끝났어 형 우리 망해서 어떡하지? 아 이제 주먹으로 싸워야돼 여기 여기 삼지창 없어 마모나 여기? 없어 없어 그냥 아예 공중에서 증발한거야 거기 안돼 형 거기 안된다고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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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안된다고 거기 옳지 않다고 내가 몸될게 여기 괜찮은데? 이 집이 아닌가 본데? 반대쪽인가? 여기 아니 옆집인가 봐 옆집 그러네 어 마모나 마모나아아아 형 잠깐만 여기 너무 많아 여기 너무 많은데? 가만있어봐 가만있어봐 F가 좀 떠라 F좀 떠 F좀 F좀 떠 F좀 떠 형 피있어? 나 지금 20% 30% 야 야 어 야 야 마모나아 마모나아 쭈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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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쭈어어 형 구하러 왔어 늦었어 아 지금 레전드로 싸웠는데 지금 아 씹 레전드였는데 지금 아 이걸 죽으시면 어떡해 진짜 알아두세요 빨리 씹 레전드였는데 이미 살릴 사람은 없어 아 씹 레전드였는데 지금 아 아 에이 왜이렇게 커 이거? 오케이 F를 개 연다 누르면서 싸운다 나 야 이쪽에 개있어 마모나 그래서 내가 모래에서 갈게 미쳤어? 마문아 내가 모래에서 갈게 마문아 이 동네는 무슨 약초도 없냐 마문아 마문아 여기 여기 마문아 여기 와 형 지금 잠깐만 몇 마리를 끌고 온 거여 이걸 어떻게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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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갔어 형 기다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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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아서 안될 것 같아 무기 빨리 만들자 무기 만들자 야구방맹이 야구방맹이 어 마체테가 없네 아무것도 없네 미안해 아무것도 없어 마문아 레벨을 좀 낮춰서 해야 돼 게임을 나 갇힌 것 같아 여기 좀비들 지금 문 뜯었어 문 뜯고 있어 막 어 문 닫았는데 문 뜯고 있어 미안다 마문아 마문아 나 간 것 같아 마문아 나 끝난 것 같아 일로와 마문아 미안해 다시 다시 시작해 나 창이 있으니까 나 창이 있어 아 미쳐 미친 좀비들 아 아 내가 살 것 같아 살 것 같아 아니 나 갇혔어 나 갇혔어 형 빨리 자살해 자살하고 여기다 템 줄테니까 일로 오세요 형 이렇게 하자 어 나 왜 체력 걔 풀 됐냐 너 어디 있어 나 나 여깄어 아 아 죽으니까 풀 된거지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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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으면 체력 풀 되는구나 아 경험치 경험치 30% 날아갔어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그럼 날아갈 경험치가 없게 경험치 다 쓸까 뭐야 무기 주는게 안되잖아 아 이거구나 됐어 됐어 형 이거 받아 오케이 나이스 이걸로 싸운다 내가 억울할테니까 형 그걸 계속 던져 왼쪽으로 가보자 여기 어 뭐야 뒤에 마모나 어 어 잠깐만 또 개야 또 개 내가 내가 억울할게 내가 억울할게 어 내가 뒤에는 뒤에는 어 어 날라갔어 마모나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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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침착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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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망치들어 망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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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들어 못들은거 같은데 망치 안되나 망치 한번 들어봐 망치 안되는거 같은데 망치 안되는거 같은데 마채테 없어 어 마채테 없어 애졌네 아 야구방망이 있다 야구방망이 내꺼인가 아 아니다 아니다 이거 먹어 야구방망이 먹어 어 있어? 오케이 그럼 나 이거 만들게 기다려봐 나 못봤다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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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후 씨 아우 미치 아우 미치 아우 개 힘들어 진짜 아아 형 오지마여기 오지마아 아냐 너 개가 안죽어 개가 안죽어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야 페리카나 새끼야 페리카나 대형 좀 던져봐 아 없지 와 페리카나가 이렇게 안죽는 애였냐 어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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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 죽였어 죽였어 아 피 개없어 나도 망했어 거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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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죽은 각이다 우리 어 또 이제 경험치 개 잃을 각이야 이게 보상 경험치가 줄어들어 아 잠깐만잠깐만 여기 너무 많아 거의 위에 두마리나 있어 두마리나 있어 두마리나 여기 유일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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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있다 내가 일단 잡을게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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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50%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어 위에 끝났어 위에 끝났어 위에 끝났어 어 아래로 내려오면 되는데 내가 끝났어 이미 이 게임을 하면서 깨달은거는 자기 주제에 맞게 해야된다는거야 교훈이야 멍놈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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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벨을 높여서 게임을 한다고 이레아 진자가 생전 게임이야 파밍하고 내려오세요 없어 아무것도 없어 위에 아 근데 잘 싸우긴 했네 잘 싸우긴 했네 올라가야 돼 여기 여기 아닌거 같아 아 그래 좀비 자식들은 그냥 활을 풀어야지 여기서 그냥 활을 풀어 자식들아 임마 어 어우 개 잘 싸우네 열두시로 가자 열두시 됐다 와 좀비들 한방 엄청 안뜬다 운명 파이브를 하면 부모님도 못 알아봐 잠깐만 우리 거의 다 뒤졌는데 지금 한시쪽이네 한시쪽이야 여기도 아니야 아니다 싶으면 나와요 어 나갈게 나갈게 이쪽이니까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쭈쭈쭈쭈쭈 나 피 한 5% 있는거 같아 진짜? 어? 여기 창있어 어 잠깐만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먹고 나야 돼 나 안보여 나 안보여 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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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지 있지 어 먹었다 먹었다 어 있지 있지 어 거기 나도 숨 어 형 여기도 여기 일로와 일로와 이쪽으로 와 이 쓰레기통 여기여기 창 먹어 먹어 그렇지 천천히 이게 이게 다시 대사가 나나보다 아니 이게 창이 먹어지네 그러면 이쯤에 또 있지 않을까 이쯤에 어 뭐야 컷 땡 꿈인가? F 뜨면 다 눌러? 나 안보이는데 있다 그냥 뭐 쓰레기통 이런데 들어있어 뭔가 겹쳐있는 느낌 우리 맵 다 둔거 아냐? 그니까 아 밑에 중앙에 안돋았다 중앙에 우리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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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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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어이크 어이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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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쪽에 안돋았어 이쪽에 이쪽에 그럼 진짜 걔가 집안에 있나보다 어우 야 이 집이 좋아보이는데 잠깐만 여기 하아이 미칫 아 여깄다 어 여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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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가만히 있어 내가 내가 대화 걸거야 내가 대화 걸거야 냅둬 어 니가 걸어 니가 걸어 니가 걸어 어딨는데? 아 저기 있네 여기 안에 어떻게 들어간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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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네 됐어 잠시만 아니 갑자기 퀘스트 한개 더 주는건 아니겠지? 대화가 안걸리는데? 아 그럼 내가 걸어야되네 형이 형이 걸어야되나봐 비켜 내가 주인공이야 형 안걸리지 솔직히 말해 아 됐다 안걸리지 위험하다고 할래야돼 이 남자는 온통 문신투성이에 복수에 불타오르고 있대 복수가 불타오른다고? 아까전에 그 코박인가 개 죽이려고 아는 애가 있대 아 왜그러지? 어 됐다 끝났어 끝났어 끝나가자 나가자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개힘들어 아 밖에 왜 약초가 보이냐 밖에 왜 약초 있었어? 밖에 약초 있었어? 어어 애졌다 캠프 업그레이드 되는지 봐주세요 힘들었어 힘들었어 리얼 힘들었어 캠프 업그레이드 안돼 캠프 업그레이드 안돼 뭐 뭐가 더 필요한거야? 캠프 업그레이드 안돼 무기고를 만들려면 아까 말이듯이 강철박판이 필요한데 이게 어 주조소를 만들어야되나? 일단 할 때 우리가 그거 하면서 먹어야돼 이거 그니까 뭐가 필요한거야 지금 총 총 해야되는게 뭐야 강철박판 강철박판이다 그냥 그것만 있으면 돼 아 그래? 나무판대기 압조한데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강철박판을 다음시간에 한번 구해봅시다 그래서 캠프를 한번 지워봅시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어 잠깐만 나 잡템을 창고에 넣어야겠어 나도 좀 넣어야겠어 나도 좀 넣어야겠어 자 솔직히 망치 망치 필요없어 망치 필요없고 포석 이어도 필요없죠 거의 다 필요없어요 근데 이런 이런 잡템들을 그냥 창고에 넣어놓으면 자동으로 써진다 아니면 피라이 다시 꺼내야되나? 글쎄 잡템 엄청 많은데? 이런 팔찌같은건 왜 다 쓰는거지? 근데 어쨌든 결국 아까 전에 신즈님이 그러셨는데 어쨌든 결국 다 쓸거래 그래? 이거 다 모아놔 다 넣어 다 넣어 다 넣어 아 써진대 여기 안에 너나도 써진대 아 미친 여기 여기 버튼이 있었어 인벤토리에 있는 물건 전부 트렁크로 옮김이라고 아 애졌네 어 애졌네 어 애졌네 어 오케이 이제까지 합시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울타리까지 칠 수 있으면 좀 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우측가다리에 있는 좋아요 200명씩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